뮤비 속에서 뉴진스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친구 바니수라는 자신의 채널에 촬영 영상들을 올려왔는데요 사실 이건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콘텐츠 제작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뉴진스의 딕토, omg, who with you, eta 뉴진스의 정체성이 뿜뿜한 뮤비들 모두 이들이 제작했죠 뉴진스 팬덤 이름을 딴 바니수 채널은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니수 채널은 텅 비어있고요 돌고래 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던 ETA 뮤비 감독판 역시 삭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2일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영진이 바뀐 어두워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뉴진스 소속사인 어두워 측에서 뮤비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지난달 뉴진스 엄마로 불리던 민희진 전 대표가 어두워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인사관리 전문가인 김주영 대표이사가 선임됐는데요 경영진이 바뀌면서 협업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뉴진스의 정체성과 컨셉이나 스타일 자체를 만들었던 민희진 대표잖아요 그 면에서 이번에 유진스의 뮤직비디오 삭제 같은 경우 부정적인 시그널로서 우려를 증명해주는 사례가 될 게 쉽습니다 신 감독의 글이 올라온 지 약 2시간 만에 어두워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광고주와 협의 없는 ETA의 감독판 뮤비만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반이수 채널을 포함한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얘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ETA 감독판의 뮤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기존 영상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감독판은 자동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끝나죠 뭐라는 겁니까 대체 신 감독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작을 위해 모인 3사 어두워 돌고래 유괴단 그리고 광고주인 애플이 애초 감독판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고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과 함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뉴진스 데뷔 때부터 뮤직비우드를 계속 같이 성공적으로 릴리즈를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민전 대표하고의 신뢰관계가 두텁다 하이브하고의 1차전에서 민전 대표 측에 유리한 탄원서도 제출을 해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 어두워 측에서는 눈의 가시가 아니었겠는가 지금 새로운 경영진이 수입이 돼서 그 전에 어두워와 신 감독의 관계와는 좀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뉴진스 멤버들도 불안감을 나타냈는데요 민지는 언제까지 불안한 날들이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했고 다니엘은 여러모로 힘들고 고민이 많아졌다며 복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이는 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자작곡을 공개하기도 했죠 팬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뿔남 팬들은 미니진 전 어두워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어두워 경영진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경영의 위기가 유진스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유진스 자체를 어두워에서 점차 배제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운반 기회, 포일정 등의 행사 스케줄에 있어서도 미니진 대표가 아닐 경우에는 차선으로 밀려나고 새로운 그룹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어두워와 돌고래 유괴단이 몇 시간 톰으로 공방을 벌였지만 입장문과 폭로 등으로 갈등만 부각된 상황인데요 최근 미니진 전 대표 측은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수까지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진스를 데리고 아예 하이브를 떠나는 어두워를 떠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